셀트리온이 올해 안에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 위탁개발 생산법인을 설립합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주주대상 공지문을 통해 항체 개발 및 생산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낮은 증설 비용,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기존 CDMO 기업을 뛰어넘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중요 포인트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는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연내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비 증설과 영업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가 면역질환 SG치료제인 진펜트라와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연간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점유율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예상 매출 5조 원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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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